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대표라고요. 저는 우리 부천지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일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또 10대를 이끌어갈 우리 부천지혜는 지도목사님은 지휘장으로 섭설된 교회에 지휘장이 신호하고 있는 교회의 단임 목사를 저희가 지도목사로 하기로 그렇게 노이로 지휘장께서 신호하는 한사학교의 당류장이신 김정윤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사장님, 이상영 사장님, 이진선 사장님 이상영 사장님이 잠깐 나가신 날 도윤호 신혜 위장이신 노이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명예 위장이신 김호한 사장님 나오시죠. 직전 회장이신 박경식 사장님 나오시죠 부의장 한상근 사장님 아직 나오시질 않은데요 저는 유명수입니다 총무 음장우사장님은 오늘 행사 때문에 감사의 회사님 오늘 회사에 송영이가 있다고 부릅니다 아주 훌륭하신 찬양사의자입니다 김광주 사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하나 둘 셋 차렷 경혜